이건 혹시 할말있어서 나만 남긴다고 동행 보낸거야?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오빠가 약간 급발진을 하긴 하네 근데 어쩔 수 없긴 해 근데 대회전 안보겠지 대회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럼 바로 쌍용 박아야지 반말 나오지 아 반말로만 다시 음주로 묻어줘야지 솔직히 음주로 묻어버린다고? 아 다시는 햇빛 못 보게 바로 쳐버리는구나 I got a game? what if I just don't accept it? that'd be fucking funny NO! oh okay nevermind oh no I got a game I got a game at this point user is stuck and I kick my head so I can work to keep the base I can't wait I can't wait even I have too much I can't wait 아 저게 궁소리야? 아니 내 운이 안 좋은 거는 팩트지만 그정도로 안 좋을 줄은 몰랐단 말이지 아 이거 제끼 투명 버거 진짜 방금 보셨죠? 그럼 나머지 한 마리가 어디있지? 여기? 여기도 없을 거 아니야 어 나왔다 잠깐만 조졌다 아 진우야 보고 있어? 성윤아 다 넣을 거야 진우야 보고 있어 나한테 성윤아 다 넣을 거야 진짜 멋있어 진우 지금 보고 있을 거야 진우야? 7시 18분이면 이제 샤워하고 이제 머리 말릴 침도 없겠네 How am I still alive? I don't know. She's gonna catch up though Some people were fighting over here a minute ago Please Please Oh my god, did she give up? She might have given up I can already hear the evil over there I can already hear the evil over there Oh my god I can already hear the evil over there Remember that question you guys asked me earlier on who's the most unbalanced character in the game? When you see that happen, do you ever think there's counter play? Wihem 안다 내pes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1번 복리 보지 1번 복리 보지 타이밍 도왔고 먹을 거 먹으면서 퓨어라 템 좋으니까 내 쪽으로 받아야 돼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음.. 모카빵 있다 이야.. 이건 방어력이 아주 일단 든든할 것 같.. 뭐.. 뭐야? 윌.. 윌슨? 방금 윌슨 무엇이야 곧 있으면 입대하는 여느 군대 잘 다녀오라고 기약 한번 넣어주세요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토할 것 같아 예.. 만두먹어 연쇄 효과를 증명하자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신의 눈은 속일 수 없다던데 여기서 이거 죽고 공격 야.. 야.. 가져가 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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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가 먹는다 이 새끼가 먹는다 이 새끼가 먹는다 어떡해 먹었어? 오오.. 야.. 나 뺏어갔어.. 내놔라 아.. 미친 아.. 미안해 나 근데 무기가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스킬을 못하네 아.. 이거 내가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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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철 너무 나이스 그렇게 괜찮아 하지 말라고 했지 로다야 괜찮은게 아니거든? 지금? 우리 3등 했어 너 그러고도 웃는거야 지금? 웃어야 더 발전하지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그건 패배자들의 마인드라고 그래 왜 웃으면서 하는게 뭐 어때서? 지금 3등 해놓고 웃음이 나오냐고 지금 웃으면서 1등 하면 되지 다음번에 1등 하고 웃는거야 1등 하고 그래 웃는건 1등 하고 웃는거야 알겠어? 1등 안 할거면 웃지도마 웃지마 1등 하고 웃어 웃을거면 언니 언니 1등 하기 전에도 웃고 1등 하고 웃으면 웃음 통제야 웃음 통제 웃지마 이 꼬리 통제 이 꼬리 올라가지마 1킬 할때마다 1센티씩 올라가 자 다시 돌려 군돌이 하지마 웃지마 그래 이 꼬리 내려 킬해야 이 꼬리 올릴 수 있어 아유 샷 아유 샷 아유 샷 아유 샷 로맨 아윽 governments 안녕 ranges omo 절반 여기서 스é 자 곧 This game 그 다음에 쇼공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이쪽으로 쭉 오면은 형 앞으로 가고 그 그거였잖아 그리고 좀 이상해 이거 쇼공 이펙트가 여기서 끝나는데 맞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 돌려봐봐 아니 아니 그래 보자 보자 아니 제가 다시 다시 이거 느리게 하는 거 없냐? 느리게 하는 거 있을텐데? 느리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아요? 저기 튀고요 혼자? 여기 휴식하고 있는데 리더 안 치죠? 안 치죠? 한 번도 안 치죠? 이거 존버 타면 돼 존버 야 키아라 지나가는데 안 치죠? 다 티밍이야 그러면? 어차피 쟤 키아라 지금 시간 없거든? 시간 없어서 여기서 팀이랑 의심했던 제가 현우 박치기 하고요 Q까지 날려주고 이거 튀면 돼 그러니까 현우라서 현우라서 이거 그냥 티밍이라고 점점 하는 거 아니냐고 현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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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격했다? 1등이냐? 와 1등이다 1등 정지입니다 아 정지이란다 실격이었습니다 그리고 1등이냐? 실격입니다 뭐야? 몸버그야? 몸버그야 방금? 자이로 죽었어 방금 뭐야? 버그인가? 안을 머무른다 가서 죽여?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아니 버그 쓰는데 얘? 뭐지? 아니 요거는 버그를 써버리면은 어떻게 이기냐? 저거 어떻게 하니까 없어졌네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 여기다 아 또瓶だけ 아 또瓶 다게 できる 나 向こう やめ!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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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계속 한 2등 하는데 그... 오셨을 때 2등 못하면은 알죠?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미리 말했잖아요 어제 제가 재현이랑 민규 브론즈를 보내줬다니깐요? 하하하하 둘 실력은 브론즈이긴 해요 예 아... 재현이는 잘하는데 하하하하 어제 많이 미안했구나 쭉 넘는 어... 아니 어제 점점 재현이 말수가 줄어들더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오늘 7번 빠랑성인이 말수도 점점 줄어들일 때도 있어 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아니게 어... 나는 진다고 말수가 줄어들지 않아 나 원래 졌거든 하하하하 아... 티 안나겠네 그러면은 그것때문에 내가 버스 태어들고 있는거야? 나 원래 좀 조용하잖아 아빠뚜 롯드 호스팅 고마웡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롯드 브론즈라며 거레새끼 하하하 아... 하하 하하하 헗 하하하하 흐흐흨흐흫흟흫흫흫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